여기 매표소가 어디지? 저기요 혹시 저기요 저 연예인 아니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설현 닮은 거지 저 설현 아니에요 되게 안 닮았어요 수희야 가자 들으셨죠? 제 이름은 수희예요 네 아 매니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설현이랑 박보검이랑 사귄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요 박보검이요? 우와 저는 그냥 매표소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진작 말씀하시지 저쪽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요? 뭐야? 오 참 진짜 아이고야 아유 다리야 아이고 이거 막내딸이 데려온다고 했는데 아유 그거 금방 오겠지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할아버지 자리에 좀 앉으세요 아니요 나는 막내딸 오면 금방 갈 거예요 앉아있어 아니요 잠깐이라도 앉으세요 괜찮아 앉아있어 아유 앉으시지 정 불편하면 나 여기 앉으면 돼 어디요? 투명 의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아파서 미치겄네 아유 다리야 그냥 앉으세요 할아버지 괜찮다니까 앉아있어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가 앉으세요 괜찮아 앉아있어 아니 그냥 할아버지가 야 야 야 야 괜찮다고 서 계시면 힘드실까 봐 너 계속 앉히는 게 더 힘들어 아유 죄송합니다 화이팅 하자 예 화이팅 앉아있어 네 할아버 예? 나 다리가 너무 아파 아유 진작에 말하지는 이리 와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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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이고 파리야 아유 아이고 파리야 이리 와봐 시원해 아유 아이고 파리야 아유 아이고 파리야 아이고 파리야 할아버지 제발 앉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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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겠어 그럼 내가 앉을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다니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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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 네 다리 아프지 아유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 괜찮습니다 아유 여기 아사 앉아 아유, 괜찮아요, 아버지.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야, 야, 야.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 여기 앉아. 예. 아이, 할멈. 네? 근데 오늘 그 결혼한 그 숫자인가 하는 그 처자는 몇 살이야? 서른아홉인가? 뭐? 아이, 서른아홉 되도록 왜 늦게 간 거요? 아이고, 늦게 가면 뭐 어때요? 즐기다가 늦이 막하게 가면은 되지. 안 가면은 더 좋고. 그렇게 결혼들을 안 하니까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뇨? 아이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 같으면은 안 해.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안 해도 돼. 결혼은 해야지. 안 해도 돼. 결혼은 해야지. 결혼은 해야지. 결혼은 해야지. 야, 야, 야. 왜, 왜.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죄송합니다. 결혼은 해야지 묻잖아, 내가. 어, 죄송합니다. 야, 네가 한 번 말해봐. 결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결혼은 해야죠. 뭐? 근데 요즘에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야, 야. 결혼은 하고요. 어디 가서 안 한 척 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정각. 예. 정각은 결혼은 했나? 아휴, 저 안 했습니다. 아, 이거 봐요. 정각도 안 했대잖아. 아, 정각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지. 아, 아버지. 아, 그러면 여자친구는 있고? 아, 없습니다. 거봐 못 한 거잖아. 아, 아버지. 아, 아버지. 파이팅. 파이팅. 엄마, 아버지.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잘 다녀오셨어? 아, 맞다. 예. 아, 총각 만나는 여자 없다고 그랬지? 예. 내 딸 한 번 만나봐. 어? 내 딸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착하고 참해. 와. 요즘 애들 같진 않은데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2. 저, 33. 나이도 딱이다. 어떻게 딱이에요? 아휴, 아버지. 뭐가 그리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준대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한테 왜 그러세요?